팀의 주축 공격수 해리 케인과의 재계약도 중요하다. 케인은 2014년부터 팀에서 활약, 토트넘 역대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했다. 케인의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다. 계속되는 무관으로 인해 이적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토트넘에 잔류해왔다. 최근에는 분데스리가 강호 바이엘은 미넨과 연결되며, 이적설이 재점화됐다. 현지 매체는 케인은 콘테 감독 밑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콘테는 케인이 팀의 트로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있다. 레비 회장은 두 사람에게 우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콘테 감독은 레비 회장이 자신과 같은 야망을 지니고 있는지 적극적인 투자 의지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트넘 호스퍼와 콘테 감독의 계약 기간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콘테 감독은 지난해 위기에 빠진 토트넘을 빠르게 재정비했다. 팀 주축인 손흥민과 해리 케인 조합이 폭발하며, 토트넘은 4위를 기록했고, 챔피언스 리그 출전 자격을 얻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과의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연봉 16억 인상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여유로운 듯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지 매체는 토트넘 레비 회장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의 장기적인 미래에 잘 맞는 선수들을 영입해야 한다. 콘테 감독은 리드에서 강한 선수들을 원한다. 그를 믿어야 한다고 전했다. 진지 매체는 다aju, 갈무나도록 ass stunned 이걸로는ramer hal에 괜찮다. 그러나 밝혀진 빠져나는 corporation의 간격은 호산까지 해야 한다. 다음 케인 조합 adopted insisted 너가 켜п Assassin's Cre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